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 지가 1년 반이 벌써 지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 1년 반 동안에 국제금융시장은 특별히 주식시장에 트럼프에 의한 상승과 트럼프에 의한 하락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이외에 그 누구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죠. 임기말의 자넷 앨런도 임기초의 제롬 파월도 예전의 그 존재감이 트럼프 이전의 연준 의장의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도 독일의 메르켈 수상도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도 또 일본의 아베 총리도 그조 조연이라든지 엑스트라 수준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만이 유일한 주연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트럼프는 그만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트럼프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성공적입니다. 시장이 올라도 트럼프 덕이라고 하고 시장이 빠져도 트럼프 탓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쯤에 트럼프의 생각을 읽어야 시장의 앞날을 비교적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트럼프는 결단코 미국주의 시장을 빠뜨리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말에 따라 움직이고 싶어 할 뿐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는 버블을 만들어야 하는 숙명을 타고난 대통령입니다. 그것도 미국만 좋은 경제, 미국 주식만 올라가는 시장을 트럼프는 바랍니다. 그래야 중간선거에서 이기고 2년 뒤에 재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보여준 그의 정책과 말을 그 시각으로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는 지금 어쩌면 짜릿한 흥분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자기 말 한마디에 시장이 움직이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그 수리를 만끽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말의 향연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일단 전혀 예상치 못한 시점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도발적인 언급을 하면서 시중에 주의를 끕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봐가면서 발언의 수위를 끌어올리죠. 모든 이들이 이제 트럼프가 정말 일을 내나 보다 하고 긴장을 하게 만듭니다. 여론은 트럼프를 욕하기보다 그 상대로 하여금 트럼프를 좀 진정시켜달라고 오히려 압력을 넣게 됩니다. 다 같이 죽을 거냐는 거죠. 처음에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결국 상대로부터 양보를 받아낸 다음에 시해를 베풀 듯이 우리는 좋은 친구라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상대를 칭찬하고 엄지척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영향력을 더 키우고 존재감을 확보하게 되니까 또 다른 상대에게 도발을 해도 되겠다는 그 스스로의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시진핑의 중국에게 말씀드린 절차를 밟으면서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에는 트럼프를 욕하는 사람보다 시진핑이 양보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이제 더 많아졌습니다. 어느 틈에인가 1년에 4천억 달러씩 벌어가면서 좀 풀고 짝퉁 단속도 하고 또 지적재산권도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늘 합니다. 트럼프가 어느 틈에인가 승기를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가 좀 오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선을 중국으로 집중하지 않고 전통의 동맹인 서유럽과 캐나다까지 확대를 했죠. 그리고 어제는 급기야 WTO의 탈퇴를 시사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너무 나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도 중국에게 네가 양보하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같이 되들어 보자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국내적으로도 이 친구 그냥 두면 미국 다 망가뜨리겠다는 우려의 여론이 더 크게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시스템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지금은 트럼프가 잘 돼야 중간선거에 도움이 되는 공화당 의원들이 숨을 죽이고 있지만 그들은 정략적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명분이 필요하고 트럼프를 밟고 리더십을 차지해야 되겠다는 잡룡들이 돌출해 나올 겁니다. 그 시점이 아마 11월 초에 중간선거 전후가 될 걸로 봅니다. 트럼프는 이제 중국으로부터의 양보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사태를 더 악화시키기보다는 이제는 자신의 승전을 미국민들에게 알리고 또다시 시진핑은 자신의 좋은 친구라고 엄지척을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유럽 국가들이나 WTO에 대한 공격은 중국에 대한 것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상대가 집단이거나 어쩌면 권한이 없는 껍데기라는 거죠. 대응이 신속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는 지칠 수 있습니다. 그의 실책입니다. 스스로 거둬들이거나 지루한 전쟁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떤 강대국도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하지는 않습니다. 한다면 결과는 패전입니다. 베스트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유럽에 대한 도발을 일단 접어주고 중국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하면서 이것을 전과로 해서 11월의 중간선거를 치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일 모레 평양에 가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나쁘지 않은 선물 보따리를 갖고 돌아오면서 트럼프와 그의 강경파 참모들도 이번 여름휴가를 떠나주는 겁니다. 일단은 트럼프가 좀 오버런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패턴으로 보면 최소한 좀 쉬어가는 국면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트럼프의 심리 분석을 저도 여러분도 하고 있어야 될지 앞날이 참 멀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동완의 시선이었습니다.